전체 다를 80으로 안 뛰어도 몇 개 정도는 그렇게 뛰어줘야 됩니다. 네, 네, 선생님. 지금 표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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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시. 다큐 3일 봤죠. 현장 다 같이 뛰잖아요. 옆에서 이렇게. 같이 뛰면 되지. 뛰면 되지. 그 알죠? 마라톤 짤을 한 번씩 도는 거 봤죠? 엔간한 마라톤 선수들보다 카메라맨이 더 빠른 거. 아 진짜 빨리 지금 가야 돼, 우리. 아 빨리. 제가 뒤에서 따라가겠습니다. 아니 뭔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. 빨리 갑시다. 해, 고, 고. 그렇대. 이거지. 같이 뛰어야지. 아 괜찮아. 빨리 뛰어. 괜찮아. 뛰어. 뛰어야 돈버는 느낌이 나지. 예, 예, 예. 얼마나 현장감 있어요, 지금. 우리 캠프 같이 하면 분명 몸 좋아진다니까요. 할 수 있어요. 헬차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. 합시다, 바로. 여러분, 첫 번째 점수고를 하겠습니다. 네, 고. 이번에는 현이 형 찍어요, 현이 형. 왜 이렇게 못 봐요? 왜 이렇게. 관중들이 이런 데서 보면 저희 되게 느린 거 같잖아요. 어때요? 직접 뛰어보니까 빠르죠?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아니요, 아니요. 아니요, 아니요. 아니요, 아니요. 아니요, 아니요. 제가 제일 빠를 것 같아요, 장재현. 제가 제일 빠르죠? 제가 제일 빠르죠? 어. 아니, 100m 한 7초 나오냐? 대충 몇 초 나오는데? 아니, 고등학교 때 뛰었을 거 아니야? 제 한 12초 초반 나올 거야. 어, 그럼 저는 몇 초예요? 15초예요, 이거? 아, 15초. 아, 15초. 아, 15초. 아, 형보단 빠르죠, 형님. 뒤로 뛰어도 형보단이 이기겠다. 내기? 내기 나나 보여요. 애들이 잔디에 섭취해서 그런가? 이따가 내려와서 보강들 하셔야 됩니다, 보강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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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